302호 보다 좀 작네요 여기에는 화장실에 창문이 있네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이게 천에 얼마라고 하셨죠? 이게 500에 40 500에 40 혹시 천에 35도 돼요? 천에 35로 아가씨 한 명이 있는데 어제 방 보고 찾았던 아가씨가 있거든요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데 천에 35의 관리비 따로 6만원 하면 마음에 들어 할 수도 할 것 같아요 연식도 얼마 안 되고 사기도 좋고 채광도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막힌게 없어서 앞에 막힌게 없어서 채광도 좋을 것 같고 신발장도 크고 그 이상은 좀 방 안고 있다 하면 일단 광고를 올리고 여자 손님한테도 보내줘 볼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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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